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를 아주 쉽게 요리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향토마토를 이용해서 마리네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저희 집 텃밭에 큰 토마토가 많이 나와서 제가 몇 달째 이 큰 토마토를 이용해서 마리네이드를 해 먹는데요 저희 집에 아주 인기 좋은 그런 메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방울토마토는 토마토가 작기 때문에 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큰 걸로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 손쉽고 또 맛도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만한 크기의 이 토마토 5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파는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1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작을 경우에는 1개 반이나 2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술란추롤을 2묶음 준비했는데요 주로 이런 마리네이드를 할 때는 베이질이 들어가는데 제가 베이질이 없어 가지고 이 술란추롤을 한번 넣었더니 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질보다는 이 술란추롤은 훨씬 가격도 사고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 술란추롤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소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몬즙이 필요하니까 레몬즙을 좀 싸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레몬즙을 짜놓고요 네 이 주먹만한 크기의 토마토 1개당 레몬즙이랑 꿀이랑 올리브유가 1큰술씩 들어가는데요 이 토마토가 5개니까 5큰술씩 넣어야 되겠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네 1개당 1큰술이니까 올리브유도 1큰술씩 해서 5큰술 넣어야 되겠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큰술 올리브유 그리고 꿀도 5큰술 넣도록 할게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큰술 네 그리고 소금은 토마토 1개당 1분의 1 작은술을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레몬즙이랑 올리브유랑 꿀, 소금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건강식 드레싱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러가지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양파는 이 하얀 양파도 괜찮고 보라색 양파도 괜찮아요 네 양파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능하면 좀 얇게 썰어주세요 네 보라색 양파도 있어서 좀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슬란초로는 한 2cm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토마토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는 좀 도톰하게 한 1.5cm 두께로 해서 반달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꼭 썰어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서 드시면 정말 꿀맛처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통 해놓으면 한 이틀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곳에 이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어떤 때는 먹고 그러거든요 네 먼저 양파를 좀 적당히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토마토를 넣도록 할게요 겹치지 말고 한 겹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순란초로를 좀 얇게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소스 만들어 놓은 것을 한 세 술 정도 이렇게 껴어줘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라색 양파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가방적으로 시켜줄게요 그리고 제가 좀 심하게 해볼까요? Okay. 은우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뭐 한 2-3일 정도 드시면 되겠어요 샐러드처럼 아주 맛있고요 또 국물이 생기면 국물이랑 해서 드시면 꼭 물김치 같아요 이 토마토 마리네이더는 마리네이더 그 뜻대로 재워서 먹어도 되지만요 바로 즉석에서 먹어도 참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 바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드레싱을 좀 담았는 것 다 끼얹어 주시고요 이런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술란추를 얹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상에 내놓으면 아주 신선하고 또 맛도 좋아서 식구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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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